혈액순환이 안되고 피가 맑지 않으면 손이 차갑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피가 끈적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봅시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첫번째 물입니다. 커피를 비롯하여 차정류를 요즘 많이 마십니다. 커피 없으면 정말 상상도 없는 삶이지만 커피만 계속 먹게 되면 만성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조금이라도 더 먹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꼭 2리터를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셔주시는게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몸속의 물을 배출시키고 차 또한 몸속의 물을 배출시킵니다. 이러한 인유작용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푸석해짐과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번째로 오메가3. 오메가3의 경우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혈관을 막고 피의 끈적끈적한 성분들은 대부분 지방들입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춰 혈관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해야 하는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의 중요한 부분은 좋은 오메가3, 좋은 기름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량이 중요합니다. EPA와 DHA의 합으로 2000mg 이상 먹어야 합니다. 이보다 적은 양을 먹게 되면 효용가치가 애매해집니다. 용량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세번째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혈액순환제의 대표적으로 타나민, 기네싱 등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머리 위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어 치매 예방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이명환자, 어지럼증 환자에게도 사용합니다. 머리 혈관이 엄청 얇기 때문에 다른 혈액순환제들은 머리 위쪽 혈액순환이 약합니다. 은행잎은 머리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강력한 혈액순환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강력한 항산화제인 포도씨 추출물과 피코노즈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도움을 줍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우리나라에서 엔테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문약으로 나와 있으며 영양제로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막막질환, 눈질환을 비롯하여 림프 혈액순환까지 도와주는 영양제입니다. 피코노즈놀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혈액순환제이자 항산화제로 혈관을 비롯하여 당뇨, 여성질환, 갱년기에도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포도씨 추출물과 피코노즈놀은 같은 계열이지만 세부 성분이 달라 포도씨에서 효과를 못 본 분들에게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피코노즈놀은 꽤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굉장히 좋은 영양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쪽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영양제들입니다. 우리 몸속에 혈액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체, 정맥입니다. 아래로 간 혈액은 위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압박 스타킹왕 같은 물리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물과 오메가3로 피를 맑게 해주고 은행잎, 포도씨 추출물과 피코노즈놀로 아래서부터 피를 올려주고 올라온 혈액을 머리 위로 올려주면서 전체적인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다리 혈액순환제는 총 5가지를 써놨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빨간박스 이 3가지 정도입니다. 센시아하고 포도잎인 안티스탁스는 유명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피드백이 광고에 비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막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이긴 합니다만 환자분들 중에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대부분 효과를 봤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디오스민 치센 성분입니다. 치질약으로 사용되는 약으로 치질도 정맥질환이며 치질을 포함하여 다리까지 커버가 됩니다. 두번째, 서양 칠협수 종자로 만든 베노스타신 그리고 트록세루틴 이 3가지 성분들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혈액순환은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몸 전체, 머리, 다리 이렇게 나누시고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하자면 총 5가지 케이스로 첫번째, 정말 기본만 하고 싶다 오메가3를 EPA와 DH압으로 2000mg 이상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기본으로 해서 염증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빠르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로 혈액순환이 좀 안되는 것 같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끝내고 싶으신 분들 오메가3에 포도씨 또는 피쿠노제놀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피쿠노제놀이 좀 더 고가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으로 드신다면 포도씨 추출물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혈액순환제를 시작하는 부분으로 머리 위쪽, 치매 예방과 이명, 어지러움 이런 부분이 문제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오메가3, 포도씨 또는 피쿠노제놀에 추가적으로 은행잎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명과 어지러움이 있으시다면 마그네슘과 아연을 추가적으로 챙기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혈액순환, 다리가 안되는 분들로 하지정맥류와 다리가 붙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오메가3를 기본으로 포도씨 또는 피쿠노제놀에 다리 카테고리에서 한계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한계를 딱 고른다 추천할 때는 베노스타신이 가장 피드백이 좋아서 개인적으로 베노스타신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차가 큰 항목이라 한계가 안맞으면 다른 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카테고리에서 한계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순환이 해결이 안된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각 카테고리를 한계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온 경우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별일 없는지 보셔야하며 근육량 자체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서 근력운동을 꼭 병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피를 맑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면 몸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날이 추워지는 만큼 수족냉증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